아~~ 이거 10번을 들었나 보겠네? 잘 꼈어 잘 꼈어 이 노래는 10번을 좀 하더라고 10번은 앞뒤야 돼요. 자, 우리 마스턴 선수 박두걸 해주세요. 110번 화이팅. 110번이라면 10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예요. 자, 엘트 여자 2위. 국내 2위 선수. 3위인가요? 3위. 3위 선수. 4위 선수. 자, 8번. 자, 3위 선수 화이팅. 가지는 분께 들어가, 화이팅. 123번 선수 화이팅. 서울 메트로 화이팅. 자, 우리 김재중 선수 들어오면 바로 시상식 기념회 증정하러 세레머니하러 가겠습니다. 143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 오. tense 비 intervals graphic. 자 우리 에리스 여자 선수 4위 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12번 정구정 서원대학교 정구정 화이팅 149번 화이팅 자 여러분 200회 서브3 김재중 선수가 동료들과 함께 플랑카드를 합세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경기적인 기록입니다. 서브3 200회 자 139번 KD 사나와분의 화이팅 155번 화이팅 자 여러분 믿겨주세요. 여러분 믿겨주세요. 여러분 믿겨주세요. 주로 이기신 분들 믿겨주세요. 맞춰져있고 서브3 잘 한번만 뛰어도 대단한 기록인데요. 서브3로 무려 200회를 완주하러 아저씨 전 부르렀던 김재중 선수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플로너스 동료들이 함께 소리나고 있습니다. 본기승 선수 네 최진 선수 김재중 화이팅 축하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동료들 모두 함께 무대로 가주세요. 모두 함께 무대로 곧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십시오 박장소 사장님이 네 축하 기념패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영 감독님 마이크 좀 가지고 가세요. 사장님 마이크 어 군대 단독님 마이크 하하하하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 아이저만은 너무 이리러 아이저만은 너무 외로워 아이저만은 너무 이리러 아이저만은 너무 이리러 아이저만은 너무 이리러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아, 출력. 그렇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길게 다했다. 짖어, 너무 좋아. 오, 한 번. 오, 앉아, 너무 웃겨. 오, ast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